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철입니다. 제 겨울방학 공부법인데요. 제목 보셔서 알죠. 노베이스를 위한 겨울방학 공부법. 지금 1등급인 학생들, 자, 안 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노베이스라고 여긴다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인 건 맞는데 고민도 하지 말고 4등급, 5등급은 그냥 노베이스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노베이스는 3등급도 노베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고3 기출문제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학생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어 수고도 있겠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 있죠. 자기가 스스로는 정말로 기본기가 없어서 선생님 해석을 제가 맨날 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노베이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노베이스를 위한 공법을 말씀드릴 거고 다 듣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2019학년도에 이제 우리 황자련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 학생 5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진짜 안타깝게 수능에서 1이 안 나왔고 2가 나오긴 했는데요. 자, 제가 매해 느끼는 바가 이겁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요. 성적이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는지 자, 그럼 또 어떻게 하면은 1년 만에 5등급여단 학생이 1 나오고 참고로 그 전년도에는 이 생이란 학생은 정말로 5등급에서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는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써봤습니다. 영어 노베이스라고 느끼는 거 자, 일단 노베이스로 느끼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라고 써드릴게요. 수능은 지문 하나의 길이가 평균 16줄입니다. 물론 이번 수능에 21줄짜리 문장도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16줄이 넘어가고요. 자, 문장의 수는 약 7문장이에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수능은 한 문장의 길이가 2.5줄, 한 3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줄 정도 되는 게 기본 한 문장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 거라고 믿습니다. 3줄 정도 되는 문장이 되면 이제 영어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감으로만 해석하고 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는 학생들의 특징이 3줄 정도만 딱 되고 나면 보통 표현하는 방법이 뭐죠?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어는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데 이제 학생들 표현이 튕긴다고 얘기를 하죠. 간단합니다. 무조건 해석하는 방법은 배워야 돼요. 자, 특히나 단어 수고는 1년 내내 공부할 거니까 제가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만 열심히 외우라고 아니죠. 1년 내내 외울 거니까 그거는 그냥 별개로 하고요. 간단해요. 제가 성적 무조건 올라가게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자기가 노베이스라고 느끼면 뭐 3, 4, 5, 6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간단해요. 1, 2월은 오로지 해석 공부입니다. 뭐냐면 특히나 문장이 3줄 정도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이 안 되는 케이스가 허다하거든요. 요 요소만 제대로 알아도 해석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냐면 어순대로 해석하기 이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도치국문이다 보다 이걸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는 무조건 주어동사 찾기부터 시작하는 건 맞고 자 이제부터 이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문장이 3줄, 4줄인 게 수능인데 묶어주기, 끊어 읽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단어만 기억나요. 문장이 길어놨을 때 가로 열고 닫고 묶어주고 묶어주고 끊어주는 연습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애즈는 무조건에서 나오는 거 알죠? 애즈는 보통 지문 하나에 하나 나옵니다. 근데 애즈 뜻이 너무 많다고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요? 아니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배우고 나면 체허만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해석 되게 못하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12년 동안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전치사 죽어도 안 물어봐요. 학생들은 선생님 이 전사의 뜻은 뭘까요? 물어본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왜 안 물어볼까요?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만 모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당황하는데 거의 모든 수험생들은 전사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가요. 해석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질문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년이 끝나고 수능 볼 때에도 전사 부분이 나오면 얼렁뚱땅 해석해요. 전치사 해석은 수능 범위에 딱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나서 체화시키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게 핵심이죠. 후치 수식.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왜 뒤에서 앞으로 있는 말을 꾸며주는지 공식만 아시면 되는 거야. 알고 나서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웠다고만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배우고 나서 체화를 하면 올라가요. 그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후치 수식 구조. 그 다음 병렬구조 많이 들어보셨죠? 생략구조 나음부터 되게 어려워하는데 병렬이나 생략구조까지만 알면 이 범위만 안다고 했을 때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 나오던 단어수를 안다는 전제 하에는 거의 모든 문장이 쓰게 돼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석을 자기 혼자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치사 죽을 때까지 자기만 보고 느끼면서 계속 감으로 해석하고요. 얼렁뚱땅 해석을 해요. 그 다음 가로 열고 닫을 때 후치 수식이 나올 때 여는 건 알아요. 닫는 공식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1년 내내 지나니까 계속 감과 느낌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노베이스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1월, 2월은 오로지 해석 공부예요. 난 해석에 목숨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에서 1등으로 나왔던 이세인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인이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문장의 세계 원리를 배웠어요. 일단 배워야 뭔가 하니까 자기가 5등급이었잖아요. 워낙 못했으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간단해요. 배우면서 1, 2월 달에는 자, 이 퀘스트를 꼭 가능하시면 겨울방학에 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3월 달, 4월 달에 이걸 봤었으면 조금 공부를 타이트하게 당겨서 좀 하시고요. 좀 압축적으로 이 학생 고1 기출로 채화했습니다. 자기가 워낙 못하는 걸 아니까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선생님이랑 배울 땐 다 이해가 되는데 고3 골 혼자 할래니 너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자, 뭐냐면 생일토로 생각해 볼게요. 고1, 고2 기출 문제 해석이 안 되는 학생이 EBS나 고3을 고3 기출을 공부하는 게 불가능해요. 고1, 고2는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요. 이 학생이 고1 기출을요. 6월, 9월, 11월 고1입니다. 6월, 9월, 11월 5개년을 해석 공부를 했습니다. 끊어주고 묶어주고 해석 공부 제대로 하고 단어 수고 모르는 건 다 일일이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느냐 이 학생이 공부했을 때 원래 일반적인 학생들은 EBS를 3월 달에 공부를 했지만 3, 4월 달에는 어려웠지만 이 학생은 뭐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3, 4월 달에 자기 혼자 자습은 이걸로 했습니다. 고2 기출을 끝냈습니다. 똑같이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죠. EBS는 어차피 진도에 따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EBS 수능 특강 영어 영역을 공부한 건 맞아요. 자, 끼영끼영 어렵지만 공부했습니다. 어렵지만 복습 위주로 예습은 먼저 안 했어요. 혼자 예습할 정도 실력은 아직 아니니까 근데 수업은 따라가면서 자기의 자습 시간은 고2 기출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다운합니다. 6평이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이 학생 여러분들 많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게 아니는데요. 고2 기출과 고3 기출 차이는 딱 두 개예요. 첫째 어휘가 좀 어려워졌다. 이제 빼고요. 둘째 뭐 나왔을까? 문장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진다 뿐입니다. 고2와 고3은요. 문장의 구조는 똑같아요. 단지 문장의 길이가 좀 늘어진 겁니다. 자, 이 학생 제가 다운합니다. 5월달 일단 자, 5월달부터는 뭐였냐면 그래도 이 학생도 이제 6평은 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EBS는 두 달에 하나씩은 공부가 끝나야 되거든요. 5월달에 EBS 공부는 하긴 했지만 5월달에요. 이 학생이 이걸로 했어요. 이제 고2 기출도 이제 해석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고2 기출로 물론 이것도 배웠죠. 그러니까 문제 접근하는 법 그러니까 문제 접근법은 알아야 돼요. 자, 문제 푸는 방식은 이 학생 6평이 얼마 나왔을까요? 3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이 학생이 공부한 내용이 1, 2, 3, 4, 5는 고민도 안 한 거예요. 나 내가 노베이 쓴 거 알아요. 오로지 나는 해석 공부한다. 그래 6평은 중요하니 5월달에는 그래도 문제 풀이 조금은 해야 되겠는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지? 그래 배우자. 배우고 나서 난 아직은 고3은 안 되지만 아직 목표가 1등급이 당장 목표는 아니니까 물론 결국엔 1이 목표지만 6평의 목표가 1은 아닐 테니까 그래 내가 빈칸 문제 나오면 그래 빈칸 4개 중에 3개 버리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맞출 문제를 다 맞추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 학생이 6평의 2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6월부터는 간단해요. 6월부터는 이제 자, 일반적인 학생들과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EBS 침도 따라오는데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3 기출문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9평의 2가 나왔고 수능의 1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가 뭐냐면 제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한 학생들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거나 절대 이러지 마세요. 간단해요.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요. 배우셔야 되고요. 그거를 채화하시면 돼요. 자, 채화하는 공부가 제대로 된다면 여러분들 영어의 기본인 거잖아요. 단어 알고 해석되면 영어는 90%가 끝난 겁니다. 자, 다른 거에 눈 돌리지 마시고 당연히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 군문독계 강좌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강추드립니다. 각 강의 1강식은 전부 다 한번 쭉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슬로건이 뭐죠? 해석은 김기철 자, 1년 꼭 승리하시는 자, 하나에 되시길 바라고요. 겨울 방학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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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